원로배우 황정순씨가 향년 88세의 나이로 지난 17일 별세했습니다. 황정순씨는 지난 2005년부터 치매를 알아왔으며 최근 병세악화로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지난 1940년 15살의 나이로 동양극장에서 데뷔한 황정순씨는 영화 그대와나 과부 장마 등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쳤으며 200여 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. 이에 지난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으며 지난 2012년 제49회 대중상영화제에서 복로상을 수상했는데요. 고인의 빈소는 현재 카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의는 오는 20일 오전 6시에 치러집니다.